코코몽 퀴즈 퀴즈 코코몽 퀴즈 퀴즈 그림자 힌트를 보고 정답을 맞춰보라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! 퀴즈 퀴즈는 총 10개의 퀴즈가 있다몽 퀴즈가 끝나고 정답을 함께 따라 읽는 것 잊지 말자몽 따라 읽는지 안 읽는지 코코몽 퀴즈 퀴즈 총이가 다 보고 있다몽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점수 꼭 확인하라몽 자 그럼 시작한다 문제는 총 10문제 제한시간은 15초입니다 와! 좋았어! 이강벌레! 유강벌레! 유강벌레! 연습은 이제 끝! 공격적으로 10문제 도전해보자 몽 구멍이 Tutorial 공격적으로 10문제 공격적으로 1문제 나라 읽는 거 잊지 않았겠지? 거미! 거미! 이건 과연 뭘까? 와! 좋았어! 자, 나라 읽어볼까? 잠자리! 잠자리! 달팽이! 우와! 좋았어! 자, 나라 읽어볼까? 달팽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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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ng他的玩意 달팽이! 와!! 좋았어! 자, 나라 읽어볼까? 每! 뺌이! 우와! 좋았어! 자, 따라 읽어볼까? 애벌레! 애벌레! 우와! 좋았어! 자, 따라 읽어볼까? 메뚜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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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읽어볼까? 우와! 좋았어! 자, 따라 읽어볼까? 에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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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좋았어! 따라 읽어볼까? 나비! 나비! 에미! 에미! 와, 좋았어! 자, 따라 읽어볼까? 사마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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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퀴즈는 재밌었나 뭐! 코몽이는 이번에 문제가 쉬웠던 것 같았는데 친구들은 어땠어? 코몽이는 이번에 무려 여덟개나 마쳤다고! 친구들 부탁할 게 있는데 몇 개 맞췄는지 알려줄 수 있나 뭐? 해와 같은 친구에게 너는 나에게 비추는 햇살처럼 따스한 마음을 지녔어 오늘 코코몽 퀴즈 퀴즈에서 8개 이상 맞춘 친구들에게 해와 같은 친구로 명한다 뭐 달과 같은 친구에게 너는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오늘 코코몽 퀴즈 퀴즈에서 5개 이상 맞춘 친구들에게 달과 같은 친구로 명한다 뭐 별과 같은 친구에게 반짝반짝 작은 별 앞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겠는걸 오늘 코코몽 퀴즈 퀴즈에서 1개 이상 맞춘 친구들에게 달과 같은 친구로 명한다 뭐 코코몽 퀴즈 퀴즈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업로드 많이 사랑해달라 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업로드됩니다.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업로드됩니다.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업로드됩니다. 감사합니다.